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수장인 송영무 전 장관의 자택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박근혜 정부 때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개혐 검토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인이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런 말이 한 적이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. 심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거주 중인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입니다. 공수처가 이곳과 서울 용산 국방부를 포함해 전 국방부 직원 2명의 자택과 사무실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의 개혐영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. 공수처는 이후 송 전 장관이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며 휘하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송 전 장관을 입건한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이 사실관계 확인서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. 당시 기무사 문건에는 시위 진압을 위한 위수령 발령, 계엄 선포 등을 검토한 내용이 담겼는데 이후 정부가 합수단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고 기무사는 해체 후 재편성됐습니다.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겸연금 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.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송 전 장관을 포함해 관계인 소환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.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